다시 안 볼 거라서 하는 얘기인데 얼굴 완전 네, 취한이에요. よろしくね! もう二度と会うことないと思うけど 顔がすごくタイプです 자, 일본어라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もう二度と会うことない 이게 다시 안 볼 거 もう二度と会うことない 그리고 다음에 또思うけどが 나왔습니다. 또思うけど 이걸 한국어로 생각하면, 해석하면 뭐 뭐 하는데, 뭐 뭐 하는데, 뭐 뭐는데 이럴 때 뭐 뭐 또思うけど, 뭐 뭐けど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もう二度と会うことない 또思うけ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얼굴 이게 일본어로 하면 가오죠. 가오 가오 완전 이걸 해석하면은 한자어라서 강제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일본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쓰고く 쓰고く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취향 취향 요것도 한자예요 사실은 한자어 일본어로 한자가 있어요 사실은 슈코라는 한자가 있는데 슈코를 잘 안 써요. 일본에서는 이럴 때는 타이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오가 쓰고く 타이프 です.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일본어를 들으면서 연습해 보세요. 뭐 二度と会うことない と思うけど 가오가 すごく 타이프 です. 뭐 二度と会うことない と思うけど 가오가 すごく 타이프 です. 자 three two three koork loke 가요가야만 소기 훈련 했냐 아